안녕하세요 비디오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츠영상과 같이 새로 해상도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로영상을 넣고 싶어요.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데 여러개의 가로영상을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상도 조절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타임라인은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우측에 이 세부정보 세부정보를 보시면은 이게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수정하기로 들어가세요. 수정하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한데 해상도에서 적용을 하시면은 이른바 적용을 영상을 타임라인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영상이 그 해상도에 맞게 프로젝트의 해상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세로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적용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자 원래는 1920 곱하기 1080이 이제 가로영상입니다.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숫자를 그래서 108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세로영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장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영상이에요. 가로영상이죠. 이거를 다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끌고 와주세요. 타임레인에 놓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세로영상 해상도에 가로영상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빈 공간 흑백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 영상은 그렇고 두번째 영상은 그렇고 세번째 영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간단하게 모니터에서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하고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해면은 우리가 마우스로 마우스로 모니터에서 크기를 조절한 영상만 이렇게 조절이 되고 뒤에 있는 영상은 계속 똑같아집니다. 두번째 영상은 마찬가지로 세번째 영상은 똑같아져요. 이럴땐 어떻게 하느냐 모니터에서 조절하지 마시고요. 다 선택한 다음에 간단해요. 다 선택한 다음에 우측 우측에서 확대를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즉 모니터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우측 동영상 위치 크기 거기에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크게 키우고 위치도 조금 이동시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위치도 이동시키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첫번째 영상 이렇게 된거 확인할 수 있고 두번째 영상은 똑같아요. 크기랑 위치를 같아지는 거죠. 세번째 영상은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는거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세로 쇼츠 영상에서 가로 영상 집어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로 영상이 아니라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아예 1대1 비율의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때는 간단하게 해상도의 숫자를 같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그 숫자를 그래서 1080x1080 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거죠. 영상이 이 상태에서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조절해 주세요. 아니면 100% 해가지고 그냥 영상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100으로 바꾼 다음에 위치도 x자니까 0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대1 영상이 가로 영상이 집어넣게 되는 거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말씀드렸듯이 어 우리가 하나의 영상은 그냥 이 모니터에서 모니터에서 그냥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 우측 창에서 조절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